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의대에 5조원 투자 둘,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병원이 늘도록 의료수가 대폭 인상 힘든 만큼 충분하게 보상 셋,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는 제대로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국민은 더 큰 안심을, 의사는 더 큰 자긍심을 갖는 새로운 의료체계,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